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오늘은 밤에 있는 서서로 화해단지에 자유기 살아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거 합식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저는 공원에 있는 거見어요. 나는 공원에 있는 건가. 나는 공원에 있는 거 같고, 저는 공원에 있는 것 같고. 나는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거 같고, 시골이 시끄러우면서 소문대로 없네 상체처럼 나누는거죠 골드라벨 철아 골드라벨 철아 올해 10만원인가봐요 아우 예쁘기도 하지만 비싸네 포기야 저렇게 결를래니 얼마나 오랜 시간 결렀겠어요 아우 진짜 미칩니다 아우 구미에요 이건 12,000원이란 소리입니다 아우 이제 새빨도 끄네 매번이도 끄네 그 눈집수가 굉장히 커요 난 한 조그만 것만 있는 줄 알았고 이제 꽃이 다 졌는데 굉장히 크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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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시 아우 꽃이 같은 나 한글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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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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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